안녕하세요. 저는 메릴랜드의과대학 가정의학과에서 조교수 및 진료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대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한국전남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서던일리노이의과대학에서 가정의학과 스포츠의학을 수련을 받았고 필라데일피아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의과대학에서 노인의학을 수련하였으며 UC얼바인대학에서는 현장진단 초음파를 수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메릴랜드에 오기 전에는 서던일리노이의과대학에서 5년간 교수로 근무를 하면서 절연령대 특히나 노인환자 그리고 스포츠 환자들을 케어를 하였으며 이곳에서는 역시나 절연령대를 통한 케어를 담당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스포츠의학 케어도 하고 있으며 향후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저희 가정의학과에서 노인 환자분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볼티모어 및 메릴랜드에 한국말을 잘하는 의사가 많지 않다고 들었고요. 한인 환자분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주치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새로운 주치의가 필요하시면 저희 메릴랜드의과대학 가정의학과 클리닉에 연락을 주시면 바로 예약을 잡아드려서 제가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심성의껏 진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적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의학, 근골격계, 허리통증, 목통증, 무릎통증, 어깨통증 등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데 약을 많이 드시고 낙상을 하신다거나 또 이런 치매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클리닉에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껏 진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